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이번 주 퀘스트 주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질문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수강생이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에센스를 공부함으로써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채화시키는 중이다. 그래서 되게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 단 이렇게 공부를 하면 3월 학평에 과연 성적이 나올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과 개념을 바닥까지 공부하는 것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고민스러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조교의 답변이 이 생각을 사실은 앞에 제목이었던 이 생각 이 생각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지 한 3, 4주 넘어가고 현장에서 공부를 했던 온라인으로 12월 말쯤 시작을 했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 4주 한 달이 넘어갈 즈음이 되면 누구나 조금씩 지쳐가게 돼 있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이 막 생기죠. 떠오르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시험을 한 번 봤다면 모의고사가 한 번 있었으면 내가 문제를 읽어내는 힘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실전에서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험도 없고 굉장히 이 겨울방학 시즌 1이 다채롭지 않은 그냥 쭉 긴 호흡으로 마라톤을 하듯이 3평까지 버텨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평이 좀 늦어. 그래서 시즌 1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거야. 근데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과연 달라지고 있나?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까? 이건 개념 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든 문제풀이를 하고 있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든 또는 그 둘을 잘 섞어서 잘 하고 있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우리 조교가 한 답변을 선생님이 한 번 공유를 해볼게요. 조교가 답변을 이따만큼 써놨는데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이유는 이 조교가 선생님의 수강생이었고 수학을 못했었어요. 이 조교 이야기를 살짝 배경 지식으로 깔아보면 이 조교가 고3 때 고3 때 절친이 있었어. 이제 나의 조교, 이번에는 A 수강생. 고3 때 절친, A의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절친이 민땡이라는 선생님의 수강생인데 고3 때 이 둘 중에 나는 이 친구를 가르쳤어. 그래서 분당의 대진고의 압도적인 1등이었고 정규 1등이었고 이 친구가 1년 동안 선생님의 현장 강의에 오는 동안에 이 친구는 뭘 했냐면 이 절친과 함께 학원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공부 열심히 해? 하고 본인은 놀러를 갔던 그런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 지금 답변을 쓴 조교 이야기야. 이 답변을 쓴 조교예요. 고3 때 이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중고등학교 때 별로 공부를 안 했던 하지만 친구는 전교 1등이었던 그래서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왔고 1년 동안 정말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기억에 가장 먼저 정시 전 수시로 서울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딱 왔을 때 너무 놀랬던 게 굉장히 학구적이고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어떤 문제풀을 가르쳐도 아주 예리했던 그런 친구 딱 봐도 정교 1등이구나 이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나타났는데 머리가 노란 거예요. 긴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왔어. 수능 끝나자마자 서울대 선생님 합격했어요 하면서 왔을 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물론 노란 머리에 선입견은 아니야. 그런데 너무 갖고 있던 이미지랑 확 달라져서 너무 놀랐는데 그냥 꼭 한번 하고 싶었대. 자기 인생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인 인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일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원래 이 친구가 저 답변을 한 걸 읽어주려 했는데 이 친구의 절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절친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지금 이 종교의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갑자기 약간 선회해서 이 서울대를 합격했던 이 민땡이라는 이 절친의 한마디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본론으로 가볼게요. 생각이 난 김에 너무 좋았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그 샘노란 머리를 하고 왔어. 너무 축하해 민경아. 조금 늙었으니까 아마 실명 말해도 관심도 없을 거예요. 민경아 너무 축하해. 그런데 머리는 왜 이렇게 노랗게 했어? 너는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땠어? 이렇게 합격하니까 행복해? 후배들에게 뭐라고 내가 한마디 해줄까? 너의 생각을 내가 좀 전해줄 테니까 너가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한마디를 해봐.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 근데 실명 나오고 학교 나왔으면 거의 알겠는데 늙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조교고 지금 여기는 조교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죠. 뭐 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보면 그래서 어땠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사고를 준비했었대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자사고를 준비를 했는데 친구들 다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 본인만 기억하기로는 또는 본인과 누구 한 명 그때 기억으로는 본인만 그 자사고에 합격을 하지 못했고 친구 중 일부는 민사고에 갔고 또 뭐 일부는 어디 과학고를 들어갔고 뭐 이랬었나봐요. 근데 본인은 일반고를 간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너무 이해되잖아. 그죠? 중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을 거고 빈틈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자사고의 합격은 주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일반고를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대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나 기억이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얘가 검증해 준 적이거든요. 중간에 한번 절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절친 같던데 그런데 절친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조교는 이후에 정신 차려고 했지만 그때는 고3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또 엄마들도 아는 사이였고 하면 아마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정말 정말 열심히 했대요. 자기는 이제 이 일반고에서 어떻게든 정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야겠다라는 그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한 거야. 그리고 서울대 합격증을 그 자사고를 들어간 그 어떤 친구들보다 가장 먼저 받았대요.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수시로 딱 서울대 합격증 받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가장 먼저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거기 있는 게 그런데 선생님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냐면 본인은 그때 고등학교 입시에서 한 번 실패를 맛봤을 때 그때 모든 게 끝났나?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3년 내내 열심히 살았고 지금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고 본인이 그때 그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서울대 합격증을 받고 이렇게 행복해 해보니 아 끝인 것 같았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 그게 시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행복하게 서울대 합격증을 받았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 내가 한 번 실패했다가 그 끝인 줄 알았던 절망 속에서 시작을 만들어내고 다시 너무나 행복한 끝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본인의 가장 이 행복한 끝이 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또 겸손하게 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9살이잖아. 그때 선생님 그 얘기 듣고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소름이 돋는데 19살이 할 수 있는 말일까 나이는 정말 의미가 없구나. 어떤 삶을 겪었는지 거기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젊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라는 생각을 살짝 농담으로 붙여보고 그랬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둔 우리 조교가 고3 때 공부를 안 했죠. 그리고 재수할 때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았대요. 1년 내내 수련회에 들어온 것처럼 거기에 기숙학원에 있는 같은 방에 친구들과 함께 정말 정말 행복하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삼수 때 나를 찾아온 조교예요. 삼수 때 와서 이 겨울방학 때 에센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는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조교는 문과생이고 한반 가득 문과생이 앉아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수업을 듣고 가장 마지막까지 질문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나랑 같이 타고 퇴근을 했던 기억이 나 얜 뭐지? 얜 뭐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학 실력이 천정을 찌르고 있고 이 조교는 결국은요 그렇게 놀다가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해 수능에 5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네요. 검수까지 50분 정말 100분의 딱 반을 쓴 우리 수강생들이 조금 시간이 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친구는 50분으로 끊었더라고요. 정말 수학을 잘해요. 지금도 이 조교가 일을 할 때 누가 와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했는데 성적이 아직 안 올라요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에센스 몇 번 봤어? 라고 얘기해. 너 에센스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몇 번 들었어? 이 별명이에요. 너 에센스 몇 번 들었어? 라고 묻는다고 이 조교님은 항상. 그래서 이 조교가 그렇게 한 번 삼수를 한 거죠. 하고 나서 결과를 얻고 선생님과 같이 조교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결국 도전을 한 번 더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만 많이 잘하게 됐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했는데 본인이 원했던 학교는 꼭대기인데 거기까진 가지 못한 약간 슬픈 사연의 조교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능날 그 수능장에서 누구도 겪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고 약간 성적이 삐걱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교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심적 번뇌를 조금 없애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한 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르세 연구실입니다. 학생 이야기대로 개념을 아는 것과 개념을 체화시켜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것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개념은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의 본질이며 어떤 문제를 보고 제시된 조건을 어떤 문제를 보고 제시된 조건을 수학적 개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제 유도에 입각한 가장 올바르고 컴팩트한 풀이를 이끌어내게 하는 도구입니다. 진작 와서 공부했으면 그죠? 한 방에 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시즌 1에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수학적 소통에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하는 과정이고 개념을 문제풀이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배우는 과정이 에센스 본교제의 BQSQ 파이널 문제풀이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그 개념을 문제풀이에 직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수업 중 문제풀이에 비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선생님 시즌 1 개념 에센스의 개념과 문제풀이가 50대 50입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다루는 파이널 문제 중에는 평가업 및 수능에 출제되는 최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된다고 느끼는 건 내용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학생이 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너무 겸손하게 써놨네. 그 내용을 선생님이 잘 강의했기 때문입니다. 조교로서 조금 부족하네요. 본 수업을 무리없이 따라온다면 시즌 1이 끝난 후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부터 수능에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까지가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을 뜻하고 묻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학생이 개념을 익히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이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것만큼 매끄러운 문제풀이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즌 1 동안 탄탄한 개념 학습을 꾸준히 한다면 그 성과가 3월 학평에도 반드시 있을 것이며 수능까지 이어진다고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3월 학평부터 올 1등급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능에는 50분 만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천정을 정말 뚫는 내가 본 문과생 중에는 수학을 제일 잘했던 수강생 베스트 중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정말 진정성이 있어요. 답변을 드리는 본 연구실 조교도 본인이죠. 아주 오래 전 오르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수학에서 최상의 결과를 받았던 입시 선배입니다. 제가 몸소 느꼈던 말을 공유 드리니 지금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맞나라는 고민이 당연히 들 거고 테스트를 보고 내 실력을 평가하기 전까지는 아주 아주 번뇌 속에 하루하루를 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교의 이야기처럼 몇 등급이 와도 올바른 개념 평가원에서 출제하기로 약속한 개념 그걸 정말 바닥까지 알아버리고 문제풀이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걸 배웠으면 사실은 끝난 거죠. 이제 그게 내 몸에 붙어서 나한테서 튀어나오게 하면 반드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과정이 곧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건 이콜 그냥 결과가 될 거야. 걱정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전전주의 캐스트에 두 수험생 이야기가 들어있었던 캐스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공한 수험생들이 1월로 돌아가면 꼭 한다는 한 가지? 라는 제목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두 수험생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중에 선생님 수업을 3년 들었다는 2021학년도 전과목 만점자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학원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하면 아마 본인 캐스트를 볼까? 하여튼 너가 온 얘기 잠깐 할게. 우리 조교들이 캐스트를 대학 가서도 좀 봐. 혹시 이거 클릭했다면 너 얘기 조금만 해볼게. 왜냐하면 네가 했던 그 해준 이야기가 또 우리 친구들에게 새롭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이거 하나 해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선생님이 지금 이 캐스트를 촬영하는 시간이 스튜디오에 들어온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 맞나요 감독님? 11월 16일인가요 지금? 날짜 모르시죠? 아 16일이 지났어요? 지금 12일이. 아 감독님 지금. 아 우리 지금 촬영 시간이 12시까지인데 밤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17일이에요. 아 오늘은 11월 17일 17일 수요일이군요.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적 정규반 수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 수업을 끝내고 쉬는 시간에 나왔더니 놀러 와 있더라고요. 어 너 어떻게 왔어? 갑자기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고 쿠키를 사왔어요. 그래서 맛있겠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본과 이제 들어가서 공부 어때? 의대 공부가 잘 맞아? 와 너 건강해졌네? 왜 몸은 건강해졌는데 얼굴은 작아졌어? 완전 부럽다? 막 이러해서 대화를 쓸데없는 대화들을 선생님은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수업을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어 너 지금 온 김에 선생님은 그 친구가 오면 조교들이 오면 옛날 수강생들이 와서 인사하러 오면 끌고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고 가 막 이런 걸 잘해요. 우리 수강생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서 저렇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하잖아. 그렇죠? 안 가본 길이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이 선생님이 현장을 좀 거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아. 막 수강생 조교들이 그래서 조교가 몇 명이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조교 다 합치면 한 QA 조교가 30명이 넘고요. 33명에서 이번에 추가로 뽑아서 37명에서 40명 정도가 QA 조교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조교가 11명 정도 있고요. 더 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 QA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말한 QA는 현장 QA였고 온라인 QA를 하고 있는 조교님들이 약 8, 9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교재팀 교재 작업해서 만드는 교재팀 조교들이 5명 있고 현장에서 강의 서포트 해주는 현장 조교님들이 13명? 10명에서 13명? 그게 잘 모르겠어요. 계속 뽑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 조교들 대부분이 또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사람들이고 해서 학원이 완전 왁자지 끌 뭐 난리법석 뭐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서 와보면 오로세 학원 딱 들어오면 막 다들 어머 이거 뭐지? 약간 모두가 서로가 다 아는 약간 작은 사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강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올 때도 아주 행복하게 막 뛰어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놀러를 와서 그럼 빨리 들어가서 한마디만 하고 가 해서 막 밀어넣었어요. 그럼 딱 들어갔는데 미적 정교반이니까 오늘 약간 캐스트가 수다죠. 이런 현장 강의 하다가도 가끔 현장 수강생들에게 수다를 떨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주제 준비할 때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 조교에 절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 갈 길을 잃었는데 어쨌든 앞에 딱 내보내서 너 한마디만 해봐. 우리 애들한테 기 좀 주고 가. 이랬더니 그때 마침 미적 정교라 이 칠판에 문제가 하나 떠 있었어요. 에센스에 수록된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극한의 계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 기하적인 본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숙제로 이건 집에 가서 풀어와 라고 숙제를 딱 내줬어.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지 관찰을 해봐. 기하적 본질을. 이랬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아 어떤 얘기를 하지? 저한테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한 명이 손을 뜨더니 선생님 저 문제 한 번만 풀어주세요. 선배님 저 문제 한 번만 풀어주세요. 그런 거야. 근데 정말 몇 년 만에 수학을 딱 보고 물론 우리 수학 자문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문제를 푸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으로 루트 2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래서 뒤에서 보고 야 너 왜 스포를 해? 뭐 이랬는데 어쨌든 재미없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너 한마디만 해봐. 그랬더니 마이크를 들고 행복하게 하세요. 수험생활을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되던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분위기 싸해. 행복하게 공부해라. 하루하루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는 되던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마이크를 주고 돌아서 가니까 선생님 어디 가세요? 막 이러길래 우리 조교했던 수강생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멀리서 너를 보려고 멀리서 이제 쳐다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제자가 나가고 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해석을 해줬는데 그게 아마 어느 강의인가 찍혀서 현장 강의에 올라갔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을 해줬냐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지금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첫 번째는 행복하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내일 당장 즉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나는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내일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지 혹시 알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행복하게 공부하세요. 안에는 그 뜻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일 당장 즉각적으로 행복해질까 생각해보면요. 약간 잔인할 수도 있지만 오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눈 떠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부들을 쫙 나열하고 그것을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낸다. 빈틈없이 하루를 꽉 채워 최선을 다했다. 밤에 딱 자려고 누우면 행복해 할 거야. 정말로 이건 농담 아니에요. 정말 뿌듯한 뭔가 든든한 행복감이 딱 차오를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어제를 생각하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하루를 또 그렇게 버텨보는 거예요. 아, 나 어제처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어디인가를 향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딱 독서실이든 어디든 교실이든 내가 앉아있는 공간에 다른 누구보다 지금 내가 최고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오늘 하루는 내가 제일 행복한 수험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갔을 때 수능장에서 질 수가 없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 그 하루하루를 꽉 채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으면 그러면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당장 행복해져요. 이 경험을 아마 N수생들이라면 공부 좀 한 고3들이라면 분명히 느낄 거야. 뭔지 이 이야기를 알 텐데 또는 좀 괴로워서 놀아봤다면 만약 내가 아 나 너무 놀이공원에 한 번 가고 싶어.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봄에 막 꽃이 펴. 하루만 딱 쉬어볼까? 놀고 싶다. 해서 만약에 그 하루를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고 와. 근데 놀이공원에서 놀고 있는 순간에도 많이 신나진 않아. 이상하게 찝찝해. 기분이 아주 상쾌하진 않아. 그런데 집에 와서 딱 자려고 하면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이 하루 동안 이거 어떻게 커버하지? 이걸 어떻게 만회하지? 오늘 놀았던 게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 노는 것이 내가 이미 결정해놓은 심 리프레쉬를 위한 어떤 계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쉬어야지 하고 탁 상쾌하게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진짜 그냥 하루 쉬고 싶어. 라고 급작스럽게 쉬었을 때 오는 그 다음 날의 고통. 그거 진짜 힘들어요. 수험생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날은 최선을 다해서 꽉 채워 공부한 날이야. 이 친구가 행복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매일매일 했거든. 불안함이나 공포스러움이나 두려움 이런 건 만들지 않았거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하루하루.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 되던데. 라고 말해버렸어. 분위기 싸하게. 다들 웃었지. 공허한 웃음으로 웃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하니까 되던데. 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이 친구가 왔는데 오 되게 말랐었는데 키가 별명이 2m였어. 2m. 2m지? 하도 말라서 키가 커 보여서 별명을 2m라고 해서 우리 애인은 2m잖아. 이러고 농담을 하는 친구였는데 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몸이 아주 건강해지면서 얼굴은 작아졌어. 그래서 야. 그 비법이 뭐야. 선생님한테 말해줘. 그랬더니 당을 끊었어요. 라고. 당을 끊어서 체지방이 줄고 운동을 해서 그런가? 라고 얘기해. 당을 왜 끊었어? 그랬더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당을 먹으면 공부할 때 힘이 들어서 당을 끊었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자기관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상태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데 그 열심히 안에서 최고의 효과가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기가 몸으로 느끼면서 통계적으로 찾는 거야. 아 당을 그냥 너 대단하다 진짜 자기관리를 그렇게까지 해? 그랬더니 그냥 제가 힘들어서 안 먹은 거예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친구를 오래 본 내 그 예민한 심정에서는 아마 당을 먹고 공부했을 때 피곤해? 집중이 잘 안 돼? 몸이 조금 처져? 이런 기타 등등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아 이거 당은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하나 나의 생활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 되는데 라는 이 말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내일 하루 열심히 살면 그 모든 날들이 합쳐져서 그게 그대로가 결과라는 이야기를 사실 선생님은 1년 내내 해. 아마 이전 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했을 거야. 근데 그 열심히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처음 대학 합격했을 때 내가 그렇게 끌어다가 앞에 세웠을 때 세 가지 비법을 말해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결석하지 마세요. 본인은 수능 전과목 만점의 비법을 세 가지를 결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지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숙제 다 하세요. 이 세 가지였어요. 특별한 비법이 없어.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 안에 다 있으니까 특별히 뭘 막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주시는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 지각하지 마시고 빠지지 말고 끊기니까 그냥 쭉 계속 하세요. 이걸 얘기했다고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자체가 그냥 그 결과값이라는 거 하루하루 누구보다도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몸소 보여준 수강생들이 지금 나의 조교들이에요. 하루하루 하면 되는데 라는 거에서 내가 기억나는 건 그런 에피소드인데 본인이 조교를 할 때 주간지를 검사하다가 아 선생님 이거 거의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두 문제를 안 풀었어. 이 정도까지 풀었으면 마지막 두 문제만 다 풀면 100%인데 왜 이걸 안 풀었을까요? 채점을 하면서 얘가 그런 말을 하니까 주변의 모든 조교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그 몇백 문제 중에 두 문제 안 풀었으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안 푼 거야. 그 정도면 다 했다고 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항상 하루하루 100을 했던 사람이야. 100. 야 너 이 문제집 한 번 풀어봐. 그러면 2점짜리 3점짜리 스킵하는 거 없어. 마지막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남겨놓는 거 없어. 그냥 꿋꿋하게 1부터 100까지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가 안 쉬워서 그것까지 푸는 거 아니야. 마지막 문제가 안 어려워서 끝까지 버텨서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100을 그냥 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하기로 했던 나한테 내가 나한테 준 그 100 그걸 매일매일 해내. 정말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폭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할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그냥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100을 살면 100점이 나와. 하루하루 80을 살면 80점을 받겠지. 통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행복할 수 있는 즉각 행복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벌써 많이 시간을 버렸어요. 괜찮아. 지나간 시간은 죽어도 되돌릴 수 없는 게 지금 이 현대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시간까지 죽일 거야? 바보같이? 지나간 시간이 죽었어. 그럼 남은 시간까지도 에이 나는 이미 배렸어 이러고 버릴 거냐고? 아니지. 하루를 살 때도 오늘 아침 9시부터 공부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눈 뜨니까 12시야. 오늘은 그냥 어차피 버렸다.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살려야지. 훨씬 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남은 시간을 살려야지. 라고 하면 어쩌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하는 공부보다 더 많이 해낼지도 몰라. 매 순간순간 정신을 바짝바짝 잘해야 돼요. 지치지 말고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행복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하면 됩니다. 반드시 돼요. 궁금하면 오세요. 현장에 와서 조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붙들고 얘기해 줄 거야. 그 산 증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 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수험생 이야기 2탄이었고 주제는 이렇게 하면 되냐? 된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국 이길 거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얘기 하죠. 지금 너가 있는 그 공간에서 가장 열심히 하면 네가 제일 좋은 성적을 얻는 거다. 지금 이 순간 정교 1등인 사람 지금 이 순간 이미 1등급인 사람 의미 없어. 지금 그 상태가 수능 결과가 아니잖아. 다시 게임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거든요. 다 필요 없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 이긴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겨나가다 보면 결국 1년 내내 이기다 보면 최고의 성적을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선생님도 매 순간 깨어서 아 이런 걸 필요로 하겠구나. 이 강의를 추가로 만들어줘야지. 아 이 강의를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겠구나. 아 강의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계속 고민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느끼겠지만 그냥 온라인에 여러분들을 놓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 너무나 밀접되어 있는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그냥 단과 대중단과 수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현장 수강생들이 있고 그들이 그대로 졸업을 해서 너무나 많은 조교들로 일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강의를 해요. 오늘 가르친 이 하나가 혹시 이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헷갈림을 주진 않을까 예시를 바꿔볼까 정말 하루종일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고민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 과정이 곧 보상이다라는 걸 결국은 느낄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캐스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일주일 열심히 사시고 다음주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